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광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초콜릿 케이크 초콜릿 아이스크림 초콜릿 과자 초콜릿 초콜릿 우유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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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울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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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울맛이에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계란 너무 맛있어 매콤하고 매콤해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아삭아삭 쫄깃쫄깃 아삭아삭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초콜릿 주먹밥 꾸덕꾸덕 바삭바삭 마시멜로우 바삭바삭 계란 너무 맛있어 고추냉네시아 끝